감사합니다! 생쥬자! 수고하셨죠? 이제 한 시간 뒤면은 여성님의 생일이에요! 진짜! 한 시간인데? 페럭에서 준비해 주십니까? 소원을 크게 부르고 뭐 할까요? 솔직히 이렇게 준비해 주실 줄 알았어 야 울 마야 울 마야 울 마! 울지 마! 자, 오늘 너무 여기 페럭이 와서 너무 영광스러워서 다들 생일 축하도 해주셔서 너무 바빠 드리고 오늘 저희가 ATG가 보여드릴 매력만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ATG한테 당황할 테니 ATG의 신호 많이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수고하셨습니다! 수고하셨어요! 자, 지금까지 아, 그리고 뭐 그 건강하게 활동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아이처럼 러너스 이현이었고요 ATG였습니다! 그리고 ATG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 와우, 이혜! 여기 지도 우리 모션 흑 바라라라라라 안녕하십니까